버린 moments 몇 명 아파서 çalış 했을 때 안 아픈 사람들이 더 그냥 열심히 게임했던 것 같은데 관계 없이 어차피 저희 남은 애들끼리 또 집중해서 해야 해서 영향 끼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때 배회에서 나오는 좀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좀 다들 다 같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배운 건 잘 모르겠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. 배운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. I hate to say it, Red, but that is a bit of a DPS diff. This is why we were saying that defending Widowmakers, they have to play more defensively. This isn't real, actually. Oh, that is... I just feel like I'm doing well in general, so we won't play a game for a long time, but I think I can do all of them. So the Defiant will be stopped, but oh my word, that was close, 96%. Aspire and Nice have been so incredible, this series, that it's on Cho-yo-bin to make sure this Ashe does not find value. The Shock, gonna be running away with it, 3 to 1. mira. 그냥 강팀 이어서 힘들었어요. 솔직히 나머지 5명이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명 rem이 제일 잘해줘서 그냥 새로 왔는데 얘가 대회에서 제일 잘했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졌다기보다는 제 개인으로서는 많이 무너졌었다. 많이 제가 못했었는데 그 점을 좀 많이 보완해서 이번 시즌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5 korean 플랫폼을 받았다. 그 점이 맵 1인 Toronto. 례실리언서는. 가장 두려운 진정한 진정한 시즌과 그 점이 골치다. 이 동해에는 RotSuite의 3를 굉장히 다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밴쿠버는 제가 모르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꼭 이번 주에는 2승을 챙겨간다는 상대 딜러 마킹이나 상대의 궁의 변수 체크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메이앤에 저희 전 팀원들이 있어서 러너와이터 같이 했던 팀원들이 있어서 너무 설레고 그리고 꼭 너무 이기고 싶어요 메이앤은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루하루 좀 나아지면서 게임 플레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대회에는 실망을 시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플로리다 메이앤도 벤쿠버처럼 쉽게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만큼 제가 잘하긴 했어요 메이앤 저는 이건 엄청난 팀원들이에요 이건 시리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이언은 첫번째 대회에서 그리고 이 토론토 디파이언은 디파이언이터의 전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무라였는데 저희 다 그냥 이 하나무라 이기면 다 이길 것 같다 이 쟁탈을 솔직히 저희가 자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무라 맨반 이기자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후반에 좀 강한 팀인 것 같아요 이건 다른 팀이에요 아마 뭐 토론토 디파이언이터가 필요했을 때 러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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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패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입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플로리다 메이앤이터는 정말 지금 플로리다 메이앤이터에 대해 놀라운 것 같아요 족한 것 같아요 족한 것 같아요 이 토론토 디파이언이터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일단 첫 경기인 메이앤 상대로 이겼을 때 솔직히 많이 고난하긴 했는데 이제 대회 중에서도 저희끼리 소통 많이 하면서 해가지고 메이에 이겼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고요 솔직히 한 저번에 애틀랜타 이긴 정도로 멘탈 잘 잡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멘탈 잘 잡고 이번 대회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했던 건 이제 라하스토 형이랑 같이 서로 케어 잘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고 이제 상대의 변수 궁턴마다 제가 잘 막히게 해서 변수 안 나서 나름 좀 쉽게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하고요 이기는 와중에도 저희 팀이 지금껏 연습해왔던 게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